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에 이어서 건축구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에서 5장까지 6장 6장에서는 지붕공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기본적인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으로 치면 머리구조가 지붕공사입니까? 그래서 지붕공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붕에 눈이 내리거나 또는 비가 내리면 이것을 갖다가 다 모아두면 안 되겠죠 이것을 물을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물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물매라는 것은 바로 경사입니다 경사, 귤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이것을 빨리 내려가도록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이 경사 물매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매에 대해서 정확히 일하겠죠 그럼 23회 때는 지붕의 형상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출제위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내게 되면 보통 한두 회 정도는요 출제위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이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다가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 1, 2회 때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사라지다가 다시 9회 때 되니까요 다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변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붕 그림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물매가 중요한 건데 물매 이 물매와 관련된 것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물매를 학습을 할 것인데 물매는 사실 이겁니다 수평 길이에 대한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높이 비율로 물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수평 길이에 대한 그럼 이거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높이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수직 높이로 수평 길이에 대한 수평 길이는 수직 높이로 이 경사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경사도예요 이걸 나타낸다 그러면 2분의 1이다 수평 2에 대해서 수직 높이가 1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의 물매가 있을 거고 뭐 3분의 1이 있다 4분의 1이 있다 50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이 분모 수치 수평 길이가 이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다 완만한 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무엇이다 급한 경사가 된다 급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물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꼭 해두셔야 돼요 물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지붕에서는 자 이거죠 물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홈통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홈통 물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홈통공사가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은 이 두 파트를 공부하시면서 지붕공사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고 어쩌다가 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이 방수음이 방수공사하고 방석공사가 됩니다 방수음이 방석공사 자 방수는 이 방수 개념이 되겠죠 쉽게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우리가 지붕에 뭐가 내립니까 옥상 평지붕만 해야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물이 고여 있으면 누수가 되면 최상층 살고 있는 사람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는 욕실을 두잖아요 욕실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누수가 되면 아래층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이제 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수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석공사는 이겁니다 석기를 방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밑에 층이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집 안에서 석기가 서며 올라오겠죠 축축하고 안 좋겠죠 석기를 방지하는 방석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쉽게 이걸 예를 들어보시면 되죠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바로 텐트를 치면 석기 눅눅해서 안 좋죠 그래서 밑에 방석하기 위해서 깔고 텐트를 쳐야 되죠 그게 이제 석기 방지 방석공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방석공사가 지고 막 연속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제가 비교폴방 요렇게 했던 거 식빵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석공사 쪽에 최근에 되는데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예요 방수 및 방석공사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쩌다가 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최대는 세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기본적인 두 문제 베이스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한 문제가 출제되면 다음은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두 파트를 방석공사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우리가 방수공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재료상 그러면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공사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수공사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는가 예를 들어서 재료가 이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를 이용하는 이 아스팔트 방수공사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예요 이게 대장이죠 제일 출제를 많이 했어요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를 하게 되기예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죠 아파트 욕실 욕실에는 무엇을 하는가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왜 그런가 아파트 골조 뼈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 콘크리트는 결합재가 시멘트죠 맞어 시멘트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이것이 넘버 2예요 많이 출제됐죠 시멘트 액체 방수 이것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요 이런 옥상이나 지하 같은데 썼던 거예요 옥상이나 지하 쪽에 방수를 이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하면요 공사 기간도 길고요 또 악취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쉽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트 방수나 이런 도막 방수 이런 건 쉬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파트 욕실이에요 아파트 욕실 욕실 쪽에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자 이겁니다 뼈대만 자 콘크리트 뼈대만 사놓고 샤시가 창호가 있어야 되나요 유리창 자 창호가 있는데 샤시가 있죠 그러면 이 샤시 쪽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하고 조인트가 생기잖아요 맞죠? 그 조인트를 방수 공사해야 되죠 아니면 조인트에 방수 공사가 안되있으면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됩니까 틈 사이로 빗물 싹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에 방수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리콘 소총 그것을 실링 방수라 실링 방수 실링제라 이런 방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죠 이 아스팔드 공사가 굉장히 다층 여러층으로 방수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근에 저걸로 바꾸고 있는 거죠 시트 시트지를 부착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트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에서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접착제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입니다 그리고 자작형 시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시트 방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도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이나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데 페인트 같은 것 칠하는 거 보셨죠 녹색이나 이런 색깔은 다양하죠 그게 이제 도막방수예요 이런 도막방수 이런 파트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심심한 많이 보는 게 요새 도막방수죠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것만 알죠 그래서 주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석공사죠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트를 출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붕에 누수 생기지 않도록 방수 이런 거 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자 벽돌벽이나 콘크리트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욕실에 갔는데 이거 콘크리트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시멘트 벽돌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장미 타일공사 미장공사라는 것은 미장공사하고 이 타일공사에 대해서 8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미장은 자 벽돌 콘크리트 벽돌이나 시멘트 벽돌을 쌓아 놓으면 그 회색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죠 돌출된 거 이런 게 있으니까 평평하게 바르는공사가 미장공사죠 바르는공사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공사는 자 욕실이나 아니면 이런들 발코니 이런들 베란다라고 하죠 제발 베란다 쓰시면 안 됩니다 베란다하고 발코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죠 온 국민이 다 베란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발코니인데 온 국민이 자꾸 베란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런 주상복합건물이 있다 예를 들으시네 주상복합건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밑에는 상가가 좀 크게 짓고 위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상가에 옥상을 갖다가 여기 여기 아래 층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층이 이렇게 있어요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활용하는 게 여기 옥상을 여기가 여기가 베란다예요 이게 베란다입니다 여기 베란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여기 이제 저걸 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시면 다른 층에는 여기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여기 맞죠 여기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발코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앞에 옥상을 내가 활용해야 돼요 그것이 베란다예요 그래서 정민들 바꿔야 됩니다 베란다 확장 여기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코니하고 베란다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코니에서 떨어지면 발하고 코하고 이빨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게 농담삼아 발코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파트가 베란다를 확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타일 그러면 이 타일은 욕실이나 발코니 이런 바닷 같은 데 타일 공사하죠 그래야지 좋죠 욕실 딱 갔을 때 타일이 딱 있어야지 그래도 깨끗하고 보기 좋고 그렇죠 맞죠 시멘트 해나 봐요 목욕하는데 참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데 그래서 하나에서 두 문제를 내주는데 하나에서 두 문제를 출제해 주는데 앞전은 각각 내준 거예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를 해 준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미장 타일공사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제 학습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창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호하고 이제 창호공사 쪽하고 이제 유리공사 쪽 다른 게 유리죠 유리공사 그러면 창호라는 것은 우리가 개구부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개구부 그래서 창호 개념을 우리가 개구부라고도 해요 개구부 그러면 보통 창과 문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창 부분하고 윈도우죠 윈도우 그리고 도아 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창호 또는 개구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들어갔을 때 정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면 나중에 잠시 나올 때 개구문을 통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창 윈도우 창이라는 것은 채강이나 한기 이런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통 창이라고 하죠 윈도우 그리고 문 도아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걸 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무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열고 닫는 여다지 종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미는 종류인데 미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다지가 있고 미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서기가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데 그걸 미다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다지는 밀어넣는 거예요 벽 속으로 그게 미다지고요 미서기는 문털 내에서 한쪽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것이 미서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샷이 드는 거의 미서기 창호가 많은데 미다지라고 쓰는 분들 많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호에 사용되는 철물들 같은 거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창호에서는 이런 창호 철물이 중요한 거예요 창호 철물 개념이 관리적인 체물에서 창호 철물이 고장이 좀 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갑종 방화문이 방화문이 있을까 합니까 그럼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도아 클로저 도아체크를 설치해서 문을 자동으로 탁 닫히게 하죠 그래서 아파트 계단에 도아체크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기 때문에 문을 고정시킨 도아홀더 설치하는 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학습을 하는 파트가 창호공사예요 그리고 유리는 여러가지 유리가 있죠 다양성 있는 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동출입구의 현관문에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 쓰는 것이고요 다양한 유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거죠 강화유리도 있는데 배강도 유리도 있거든요 강화유리하고 배강도 유리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열처리해서 만드는데 강화유리는 급냉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배강도 유리는 서서히 찬공기를 불어넣어서 선행시켜서 만드는 게 배강도 유리예요 그러면 급냉시키냐 선행시키냐 따라서 유리의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유리 쪽이에요 유리 쪽 그래서 이 파트도 하나에서 두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수장공사예요 수장공사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 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인데 이 수장공사는 종쳤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0에서 한 문제인데 23회도 안 나온다 겠죠 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장공사는 혹시나 제가 수업시간에 해주면 그거 정도만 들어두고 복습도 하지 마세요 수장공사는 올해도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안 나올 것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파트다 수장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수장공사입니다 마감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마루너를 간다 그리고 바닥에 장판지 공사를 한다 이런 게 수장입니다 벽에는 벽지 공사한다 이런 게 수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장 여러분들 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장을 가려야 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해요 반자 그런 반자공사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장공사인데 낼 걸 거의 다 냈어요 그래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 건축구조의 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종합문제가 나오면 잘하면 지문 한 줄 한두 줄 나오려나 그 정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계속 수장공사가 낼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1장 11장은 도장공사 및 기타공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장공사죠 도장 도장공사 그래서 이 도장공사는 아파트가 칠근 콘크리트로 지어질 거 아닙니까 칠근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색깔이 일반인들이 보편타당성이 누구나 느끼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편타당성은 좀 떨어지죠 회색이다 보니까 맞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성은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편타당성으로 볼 때는 아름답다는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색을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얼굴에 화장을 할 때 바르면 미장공사입니다 바르는 공사가 미장이고 칠하는 게 뭐다 도장공사죠 칠공사가 도장공사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공사는 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도장공사 그러면 이제 도장공사의 주의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도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각종 도료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터도 있을 거고 유성 페인터도 있을 것이고 에나멜 페인터나 그리고 또는 저런 거 있죠 레카라든지 라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수 페인터인 농막이 도료체 있죠 알루미늄 농막이 초별체는 진코로 메이트라든지 또는 철제의 농막이 도료체는 강명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장공사에 대한 주의상을 열거한 시방서 파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도장공사 도장공사 그래서 도장공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적산이죠 적산 이 적산 파트 자 이 적산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도입이 된 겁니다 적산 파트는 자 보통 아파트가 새 아파트만이 있는 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관리소장님으로 가시는데 새 아파트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도 가야 되면 장기수순 계획에서 장기수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할 때 얼마만큼의 자 이 물량이 들어갈 것인지 또는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견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알아야 되겠죠 소장님이 맞죠 받아 내역서를 받아왔는데 모르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적산 파트 시험을 우리가 건축적산 파트를 시험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축적산 파트는 올해도 두 문제예요 올해도 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한 문제는 계산문제 그래서 제가 계산문제를 가르쳐 드렸었죠 올해도 23해도 벽돌이었다고 24해도 또 벽돌이 대강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문제 여기는 한문제 계산문제 한문제 그리고 그래서 각각 한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구조편은 적산은 내용에 비해서는 계속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두 문제 많이 학습을 안 해도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적산은 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너무 쉽습니다 제가 시험에 수업 시험에 제시해주는 대로 공부하면 이거는 두 문제는 100%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건축적산 파트는 어떤 걸 공부하는가 하면 그러면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공사량 물량 산출하는 걸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산 물량을 산출하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위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걸 견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파손이나 망실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활증을 손실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활증률이죠 활증을 이제 고려해 준 거죠 그러면 설계 도서에서 정확히 물량을 뽑는 것을 우리가 정미수량 이렇게 정미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활증을 갖다 손실된 걸 고려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소요량 소요수량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물량 산출과 관련돼서 그래서 물량 산출과 관련된 우리가 벽돌 계산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데 가는 거죠 뭐 어쩌다가 방수공사에서 한번 가는 거고 그리고 미장공사에서 한번 가는 거고 이런 거에요 그리고 저거죠 타일공사 유일하게 타일이 두 번 갔어요 방수 한 번 그리고 미장 한 번 타일은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타일은 스페이스 여분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에요 올해도 벽돌 열심히 계산 연습을 하시고 타일은 부서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딱 두 개만 하면요 한 문제 맞추는데 맞죠? 쉽죠? 그리고 이론은 제가 올해는 아마 좀 연구를 해서 새로 해드릴 겁니다 앞전에는 자신 있게 할정률 딱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만 딱 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해지는데 올해는 약간 복합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구조의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 설비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